데케이드 오브 럽 호기심의 10년 xsfm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주는 일본 육사를 졸업한 일본군 장교로 일본군 최종계급은 대좌 우리 군식으로 하면 대령이었습니다. 대령급 장교가 부역자가 아닐 순 없죠. 7대 10대 육군참모총장 백선엽은 일제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중앙육군훈련처에 들어가 소위가 됩니다. 2년 후 독립군에 대한 잔인한 토벌작전으로 악명높았던 간도특설대로 배치되어 광복 직전까지 여기에서 복무합니다. 간도특설대는 김좌진 홍범도 장군이 만든 대한독립군단의 후예들과 싸웠죠. 2차 대전이 끝난 뒤의 문제는 용맹한 독립군을 의외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상당수 독립운동가들이 가족을 잃거나 가족이 거기 남아있었기에 연해주와 만주에 남았고 소련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던 이어지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1990년 소련과의 수교 직후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꾸준히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게 해달라고 소련 이후 카자흐스탄을 설득했고 30년이 더 지난 21년 광복절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공군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봉환과 호위작전으로 결실을 보게 됐죠. 그리고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은 홍범도 지우기와 백선협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우리 동포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군인이 그나마 고려해볼 만한 직업인 이유는 사회통념상 이것이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군은 계속해서 이 명예를 없애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순신 동상이라도 없앨 겁니까?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서? 일본인들이 무서워해서? 9월 첫날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저는 윤세민의 디테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가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타이밍을 흐렸어요, 일부러. 누가요? 어떤 타이밍을요? 홍범도의 시대는 스탈린의 시대가 아니에요. 김일성의 시대가 아니에요. 미국이 공산주의와 전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지. 이건 확장시키면 이순신이 왕에게 충성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서 동상을 없앨 수 있는 근거도 된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무식한 해석이 통하면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건조에디터와 나눠볼 겁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이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벡입니다. 광복절 경축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잠시 후에요. 그것은 하기 싫다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오메가3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남해에서 온 바다 봉을 바보상에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주버 콕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집어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집어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식품인증 업체예요. 만약 지난 겨울 혹은 올해 초에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김장김치를 받아가지고 연명해오는 상황이랬다면 지금 딱 그 김치가 바닥을 보일 때입니다. 혹은 이미 많이 쉬었겠죠. 시즌과 무관하게 늘 내 냉장고를 김치로 두둑히 채우는 방법 콕집어콕 김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콕집어콕 김치에 적응이 돼가지고 PC방 기분을 느껴보려고 2kg짜리 맛김치를 사봤거든요. 네. 맛김치. 좋긴 좋았는데 저는 그냥 콕집어콕 썰어먹는 게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그게 되게 특이해요. 저도 맛김치를 혼자 살다 보니까 맛김치를 종종 사먹는데 왜 포기 김치와 맛김치의 맛 차이가 이렇게 날까 하는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잘려있어가지고 더 빨리 익나? 그리고 더 많이 절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다르더라. 그냥 잘라놓은 거라는데. 햇삽 인증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위생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생기잖아요. 전도 생기고 아홉국도 어느 집은 토랑국 어느 집은 아홉국 국도 생기고 맛있는 거 많이 생기는데 집에는 김치가 맛이 없어봐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면 김치 흉보입니다. 저 그런 음식은 또 김치가 없으면 그렇죠. 안 먹히잖아요. 동태전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결혼식 갔다 와서 음식 평가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른들 중에 다 맛있었는데 김치가 맛없었다고 결론을 내는 어른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었으면 두디가 패고 싶죠. 근데 한국인은 그렇게 찌질하다. 김치 위주로. 추석에 다가오면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후회에 가득 차서 헬스장 등록하시고 그렇죠. 할 텐데 어쨌든 김치는 맛있는 김치가 냉장고에 있어야 행복한 추석이 되죠. 아 벌써 구월이군요. 김치를 드시거나 장만하실 때입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금요일은 건조에디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되게 이게 약간 나태해지네요. 아 재밌다 이거 듣고 있다가 뭔가 하려니까 전환이 늦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애증의 정치클럽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안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말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맞아요. 그건 대체로 무슨 말을 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럴 때 그렇습니다. 선거 방송 때 잔인하게 다독이겠습니다. 전라도에서의 농축사님과 경상도사의 경북에서의 유피인님 같은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 말은 열심히 해요. 그렇죠. 아무 연상이나 하면서 네. 정신하겠습니다. 광복절 네. 경축사입니다. 이슈 2 광복절 경축사와 역사 바꾸기 대통령 연설은 정치권에서 꽤나 중요한 연례 행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스피치 문화가 없는 곳이지만요. 정부의 방향을 나타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대목이 삼일정월과 광복절인데요. 이 시즌에는 특히 대일 대북 정책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극동 아시아의 관계 설정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천명합니다. 때로 법보다 무섭습니다. 이 경축사 기념사는. 그렇죠. 공지죠. 공지. 이번 정권의 3.1절 기념사는 예전 그 시간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연설을 주제로 다룰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독립 빠진 3.1절 기념사. 네. 만세도 이상하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념사가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지를 다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언론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드러난 정책 방향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15분짜리 연설이었는데 그 군량에서 파생된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종합해보려고 합니다. 평론이 다양하다는 건 좋은 문학이라고 대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3.1절 기념사 때도 많은 평론이 나왔습니다만 첨예한 논쟁으로 더 이끌고 가는 데는 실패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라디오 방송과 TV 저녁 시사에서 계속 등장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안 그랬고 광복절은 좀 더 안 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연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또 그러겠거니 하고. 그렇죠. 언어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지점들이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레벨업을 했습니다. 우선 일단 경축사 내용을 요약을 좀 해볼게요. 순서대로 세 꼭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가 빼고 내용만 딱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핵심으로 뽑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독립운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제가 왜 웃었냐면 평가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추임새가 너무나 평가가 되었어요. 아니 이걸 듣고 이거 어떻게 머릿속에 물음토를 안 떠올려요. 마치 카카오톡 임티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국절 논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 설립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준으로 볼지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게 처음 등장하기 2006년입니다. 생양아치라는 소리입니다. 20년도 안 됐습니다.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주 괴물들이 50년 동안 박멸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먼 동네 어디에 출몰을 한다던데 하는 소문이 나고 슬슬 겨울 나옵니다. 그건 지만원의 스타덤 이후 얼마 후였어요. 약간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새로운 박테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그래도 동토층이 옛날부터 있기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영훈 서울대 교수에게서 시작이 됐고요.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축사 제가 인용한 부분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 건국전 논란을 피했다는 분석도 있고 다시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뒤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생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렇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성장했고 북한은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해서 궁핍하다. 이야 92년도쯤에 들었던 말. 네. 궁핍이란 말 되게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지금 그럼에도 붙어는 다 그대로 인용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세계관 분석. 그렇습니다. 건국전 논란이 세계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정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분단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스탠스가 상정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그렇죠. 통일을 해야 한다. 원래 우리나라. 볼법 점유. 네. 그런데 48년을 건국으로 상정하면 이승만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집어넣죠. 분단된 후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는 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건국전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48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할 생각이 없고요. 좌우 합작을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휴전 이후에 설정된 그 선이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물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는데요. 1919년이 대표하는 사람은 김구고 임시정부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1948년이 대표하는 사람은 이승만이 되죠. 이 패키지에서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요.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건국이라고 말을 한다는 건 김일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랍니다. 이 패키지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김구고와 이승만이 싸웠던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 투표를 어떻게 할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게 1919년 임시정부 전통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또 4.19가 나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4.19로 쫓겨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시발점으로 보면 헌법의 4.19랑 어떻게 충돌이 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헌법 전문을 교체하고 싶어하는 염원이 드러납니다. 4.19 빼고요. 4.19를 엄청 빼고 싶겠죠. 혹은 4.19 짱 이러고 하든지. 대한민국은 4.45 입에 빈다는 전통을 이어받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지예요. 한일 안보협력 강화입니다. 약간 이 대목에서 김태효 사장의 미소가 오퍼시티 80 정도로 보여요. 우리 얘기하자. 스카우트 안 껴도 이제 보이잖아요. 저에게 달았었죠. 계속해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 자위군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인용을 해보자면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인용 끝. 그러니까 북한 남침 시입.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한비일 공조 강화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힌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핵미사일 정보 공유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 부분이 좀 드문 얘기인데 일본이 유엔군 사령부에 제공하는 후반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살벌하죠.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몇몇 정치인들이 짚은 부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즉 한반도를 전쟁터로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은. 그렇죠. 이 기지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군사 쪽이 좀 많이 약해서. 여기가 유엔사 후방직 기지가 일본 쪽에 있는 건데 유사시에 한반도에 신속 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양 방어선이 아시아까지 넘어왔다는 걸 의미하죠. 왜냐하면 미크로네시아를 두고 일본과 패권을 다퉜으니까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일본까지 기지가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하여 일본에 생긴 모든 부대들은 모든 미군 부대들은 과음사이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유사시에 먼저 가는 곳 한국 아니면 대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여야 반응은 완전히 갈렸어요. 정치권 반응이에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화답을 했고요. 그래야 되고요. 야당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흔드는 내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좀 워딩으로 옮겨보자면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 같은 발언이라고 논평을 했고 사실 같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극우 유튜버 발언의 극우 유튜버의 발언 극우 유튜버 발언임 그렇죠. 이스 그리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나치 개벨스 선동문에 빗댔습니다. 너무 고평가를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고급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무섭게 보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때로. 저 사람 생각이 복잡한가 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은 있습니다. 당연히 소장파로 분류되는 공천 못 받는 자들. 그렇죠. 신원식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공천이 여기까지 왔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달려야죠. 지금 태용호 의원 손 났잖아요. 왜 손 났을까요? 이제 결과를 알거든요. 하물며 이준석, 김웅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은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누가 메시지를 쓰고 있느냐. 그 사람 좀 잘라라. 고 조언을 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일본과의 협력을 필요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다. 제목 안 보면 광복절 경축선 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낄기빠빠빠빠를 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양당의 분위기 정도 전하면 보통 언론사의 브리핑이 끝나는데 우리는 그 언론사를 좀 더 들여다볼 거고요. 그 전에 이번 정권이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디셉션. 디셉션은 야구 용어입니다. 투수가 자기 그립을 타자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숨기느냐가 디셉션이죠. 그래서 무슨 공을 던질지 모르겠을 때. 등 돌리고 던질 때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도 잘 안 보이면 디셉션이 대단한 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이 훨씬 약해도 디셉션이 좋으면 무슨 공인지 모르니까 허스윙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디셉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을 운운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인용해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죠? 조선왕조 마렵의 위정자들은 세계의 큰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근대화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당쟁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개혁적인 지도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국민과 함께 이를 추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치욕스러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영훈 사관을 찾으러 들었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조선이 무능하니까 실패하고 앉았지라는. 그 다음 줄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써있다고. 나라를 잃은 그 순간부터 해방의 날까지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벌었습니다라고 썼다고. 다음 줄 마지막까지 임시정부의 법통과 간판을 지켰습니다. 이래서 항상 학위 논문 쓸 때 인용하려면 원문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 방식으로 요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티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 공지에는 일부러 카와이만 떼가지고 계속 붙였거든요. 그렇죠. 카와이. 저는 카와이 메타를 얘기했는데. 엄청 달라지시는군요. 지가 카와이 한 줄 아는 미친놈이 되었죠. 그런데 아까 유피디님께서 인용해준 그들이 잘못 인용한 내용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그대로 쓰였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건 또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교임은 언젠가 그것도 넘어서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 이유를 또 취재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때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해서 안 나왔다고 답했어요. 디셉션의 특징입니다. 충분히 속였으면 그 다음엔 땅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넘어선 더 나아간 친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QBN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그럼 이제 언론사별 보도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로 불문하고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같아요. 그 세 꼭지 중에 두 번째 거. 공산 전체주의 부분인데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언론사별로. 보수 언론은 대체로 연설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성은 다 그대로 받았었어요. 그냥 안보 협력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며 비슷해요 그건 다. 그런데 이제 어휘 선택과 역사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건국절 얘기를 다루는 태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조중동을 보면 중앙일보가 그중에 가장 비판 강도가 높고 관련 사설도 제일 많습니다. 하나 인용을 해보자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전투적 언어로 분열을 조정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았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딱 그 정도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비판을 받는 건 빼도 되는데 자기네가 비판 안 한 것처럼 하려고. 네. 그렇죠. 분열을 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도 되는데. 네가 그런 뜻으로 말 안 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을 예쁘게 하면 좋잖아 이거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거는 젠버리 케이팝 콘서트에 대한 칼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서 아이돌 소속사들을 차출한 것을 비판을 하면서 공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프레시안급이죠. 네. 제가 중앙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이게 강도가 높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그룹의 화전양면 작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을 수 있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여전히 자기들이 1, 2위를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가장 전통이 깊은 언론사라는 자부심에 대한 천착이 심합니다. 중앙일보는 거기서 조금 개회가 다르죠. 좋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어울리는 언론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 신기해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 네. 자본주의를 존먹는 패턴의 기사들을 많이 내거든요. 중앙일보는 돈이 되면 진보적인 소리를 하죠. 네. 그리고 이걸 쓴 분이 워싱동 특파원이에요. 네. 김필규 기자입니다. 제목은 블랙핑크와 전체주의. 그 인물로 말할 것 같으면 JTBC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열심히 키워주는 인물이죠. JTBC와 중앙일보 지면 기자들 사이에 또 다른 DNA가 생겼는데 손석희 체제 이후에 JTBC 쪽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는 얘기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가 아는 동아일보예요. 내가 와해지면 블랙핑크의 다음 노래 제목은 전체주의다. 최근에 걸스 캐피탈리즘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신곡인데요. 누구? 블랙핑크요? 아니요. 트리플S라는 그룹입니다. TMI였고요. 전체주의 나올 수 있죠. 덕후 아이디 있죠? 네? 덕후 아이디 있으시죠? 네. 당연히 있죠. 그럼요. 헌델인의 필수품 아닌가요? 어제 우리는 그 아이디가 없어서 거기 분위기를 모른다는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가입할 수 있어요? 초대받아야 돼요. 남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오해 중에 하나죠?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 해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것만 있으면. 아무튼 지간에 동아일보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인용을 했었는데, 이 발언의 배경을 해석을 해줬어요. 동아일보가. 인용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긴 서술은. 아주 온건하게, 편안하게 해석해주고 있죠. 민주당을 때려잡겠다는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조선일보,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조선일보 저는 그냥 야권에 대한 비판 이렇게 바로 썼거든요. 그런데 유독 동아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붙였어요. 민노총을 끼워야 됐나 보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대변인이 한 얘기라는 거를? 네. 언급도 그것도 안 했고, 이 내용 자체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요즘 스킬은, 뭐랄까, 이동감 방통위원장에 주는 신호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조선일보 다 챙겨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의 방향이 알려주는 지점들이 있죠. 뭐냐면 대통령이 한 모든 일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실제로 이명박 정권 중간쯤에 써본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를 이겨요. 이명박을 안 보여줌으로써. 지금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안 그래도 지지율이 더 안 나오는데. 이것도 디셉션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을 안 던진 척. 네. 하지만 던졌다. 혹은 되게 발을 높이든 다음에 80kg짜리 공을 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모닥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가 대통령 시위를 취재해서 딴 코트가 또 좀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요.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 3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1당은 민주당입니다. 우와.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일 슬픈 게 누구여야 됩니까? 정의당이어야 됩니다. 아, 힘내. 아니, 쟤네를 쿡 찌를 거면 우리를 화형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여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픈네요. 야, 3국 1당 근데.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이 조어에 담긴 쪼자남. 네. 대단합니다. 적이라고 상정하는, 지금 천정부가 적이라고 상정하는 국가들이. 심지어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행정부는 엄청 무능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인터뷰도 아니고 대통령실 취재라는 게. 그럼 대통령실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해, 지금. 대통령실에 어떤 마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임경빈이 자세히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봐줘? 네. 그리고 또 동아일보는 또 약간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칼럼이 있는데, 이제 이기홍 칼럼이고요. 제목은 윤의 공산전체주의 직격, 정반합 이를 균형추 바로잡기 대야. 정반합 말고도 참 낯선 용어들이 많은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널뛰기의 진폭이, 그러니까 이념의 널뛰기의 진폭이, 너무 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괴종시계의 펜둘럼, 시계추가 매사의 양쪽 극단으로 오간다. 특히 이념적 갈등은 문 정권이 5년간 추를 왼쪽 극단까지로 끌어당기면서 극도로 악화됐다. 윤석열 정권이 이 시계추를 중앙균형점으로 바로 안착시켜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론이다. 극단으로 기운 추를 균형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주제문이죠. 그런 결기로 추를 오른쪽으로 확 당겼는데, 진행 과정에서 과불극과 또 다른 극단으로의 편향은 특히 더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몰래 몰래 하라는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야 펜둘럼, 시계추가 다시 왼쪽으로 널뛰기 하지 않고 균형점에 서서히 안착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건조니터가 짤을 하나 붙였다. 아, 네. 이거 너무 읽고 떠오른 게 있어서. 초급 기동무투전 G건담의 한 장면. 네. 저 이 만화는 안 봤고요. 이 짤이 유명한 건가 봐요. 네. 이게 약간 용예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어떤 오타쿠가 과도한 떡밥을 받았을 때, 원작으로부터. 근데 그게 너무 치사량이다. 약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약간 캔디같이 생긴 어떤 소녀분께서. 그렇죠. 아, 기뻐요. 너무 기쁘지만 왠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하고 있거든요. 미묘한 표정으로. 이해됐어요. 네. 설명만 들어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 제가 느끼는 바로는 동아일보에 남아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동관과 정관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이 사람이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먼저 친했던 사람이기도.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이라고요? 네. 그 말 요새 이동관이 쓰죠. 그런 사람의 글이 올라와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네. 그런데 동아일보는 건국절에 대해서는 약간 한 발 떼는 느낌이에요. 이제 이승만도 김구도 건국과 독립의 아버지들이다라는 칼럼을 실었는데요. 건국 독립 다 한자로 적어놨더라고요. 어? 요즘에는 한자로 써요? 그렇게?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건국 독립을 왜 한자로 써요?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는 여자 괄호 열고 여자 상 괄호 열고 산뜻 있었는데. 진짜 어려운 한자는 하나도 안 써놨잖아요.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왜 그 스튜디오에서 지적을 안 했나 모르겠더라고. 진짜 어려운 한자는 하나도 안 써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만 한자 7급 정도만 따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칼럼 요약이 1919년 건국 vs 1948년 건국은 소모적 역사 내전이고요. 본문은 정권이나 통치자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역사를 재단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하면서 공과도 한자로 써놨네. 큰 물줄기로 이승만과 김구를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로 묶어내야 한다. 동화의 애티튜드를 여기서 읽을 수 있죠. 현행원법 수호하자. 이건 또 역사적 맥락이 이런 첨예한 지점이 있습니다. 동화일보의 수구성은 언제나 박정희를 향해 있습니다. 전두환을 향해 있고. 그런데 조선일보의 수구성은 그때 센 사람을 향하는 편이거든요. 박정희와 전두환은 표면적으로 헌법 수호를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을 복권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승만 복권시키려고 했으면 자기들이 일찍 죽었을 테니까. 그렇네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때의 두려움을 아직 킵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보수 인사들이죠. 동화는 보통 그런 뷰포인트를 잡습니다. 뭐 이승만까지 가. 그냥 박정희 빨면 안 돼 다시. 이승만은 너무 위험해. 적당히.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 조선일보는 어땠느냐. 일단 워딩을 문제삼는 기사가 없었다는 게 전 좀 놀라웠고요. 없습니다. 요새 또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고는 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오피니언을 통해서. 그런데 신기할 만치 관련해서 사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유사한 한술 더 뜬 어휘를 구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게 칼럼이 아니라 기사예요. 내가 졌다니라는 느낌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북한 맹종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활용해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기사예요. 실제로 이렇게 믿는 거죠.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는 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거다. 이건 월간 조선에나 있었던 문장인데 신동화나. 그런데 같은 회사잖아. 그래도. 그래도 일로 안 넘어왔어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일로 안 넘어왔어요. 이런 문장은. 획책? 와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화났을 때 쓰는 말이죠. 획책. 왠지 채찍으로 확 하고 때릴 것 같아. 내 시리얼 다 획책했어. 우유 샀는데. 갈취 이런 느낌이죠. 미네랄멀티를 획책했어. 걸취기예요. 월예비 갈취 같은 느낌이죠. 바로 늘 획책했어. 그렇죠. 이게 좀 동아일보의 아까 민노청 운운하던 거랑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서 없는 기사가 있어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외신의 반응을 끌어와서 칭찬을 했어요. 제목이 윤 한일관계 개선 용기 있는 결단 한미일의 새 시대 열어인데 이게 미국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이 국내 또 싸움편에 따옴표를 하고 국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어낸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됐다며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원더풀이네요. 원더풀. 아, 원더풀. 원더풀은 연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화당 내 온건파, 민주당 내 핵심 세력 모두가 좋아하고 있어요. 미국이 원하는 바고 미국 정치인들 상당수가 원하는 바고 미국 정치인들을 먹여살리는 군산복합체들이 원하는 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나 있을 때 무기 만드는 회사들은 고민해야 돼요. 다음번에 전쟁 어서 놔야 되지. 그렇죠. 또 신기한 게 외신이라고 해놓고 미국 언론만 써놨어요. 그렇죠. 일본 언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언론을 보자면 대체로 역사 책임 문제를 하나도 묻지 않았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사설이 좀 적다고 했는데 독보적인 내용의 인터뷰가 대신 있습니다. 21일에 나왔고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하고요. 박근혜 정권식이 KBS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배와 군사독재를 굉장히 고평가 정당화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권국절 기념을 주장하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위원회 같은 데에서 자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인호 대한민국의 7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가 이리도 힘든가 입니다. 이인호의 조부각 신일 반민족 행위자 700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 탑 700 안 해도? 그렇죠. 당당히. 네. 귀족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거의 뭐 본선 진출은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서 광복절 경축사가 왜 아쉬웠냐라는 질문에 1948년 건국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중앙동화는 아까 살펴봤지만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걸 근거로 해서 건국절 논란에 피해가 아닌 포용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이승만 복권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주장해 온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 질문 중에 다른 게 또 워딩이 굉장히 자극적인 게 있었는데 질문이 문재인 정부 때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나는 죽어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네. 일단 답이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 학자들의 비겁함이죠. 역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면서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공백을 우리 역사의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이들 선전선동의 귀재인 좌파들 손에 다 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인호 교수는 예전에 2008년인가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전선동의 귀재. 국정역사 교과서 논란 때도 한동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런 비슷한 소리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저 무슨 미친 소리야 하고 신경 껐던 문제들이 이제 더 크게 불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기사 중재 중에서 긴구 살리고 이승만 죽이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투명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다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좀 있는 거죠. 언론사 돌아보는 시간이 좀 깁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아프단 말을 나한테 직접 못하는 친구는 대표적으로 인생에서 두 개가 있어요. 반려동물 있고 차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예방을 하는 거죠. 아프단 거를 내가 눈치채고 난 다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가능성도 크고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객을 탈구를 예방하기 위한 애견 매트 는 에세스몰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매트에 신뢰를 해도 오케이 완벽 방수 되고요. 아무리 긁어도 웬만해선 상처가 나지 않은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습관이 심각하지 않은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이게 매트라는 거 파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매트는 잘 안 긁거든요. 보통 침대 긁고 쿠션 긁고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긁어요. 이제 긁어도 효용이 없다 싶으면 안 긁죠. 6대 가소제, 7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8대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유해물질 안 나오고. 모던한 패턴의 디자인. 북유럽이 빠졌네요. 원래 북유럽 패턴이었는데. 제가 빼라고 지지도 안 했는데 고맙게 빼줬습니다. 모던한 북유럽 패턴의 디자인. 그게 뭔지 몰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패턴 다 떠올랐죠. 그러니까 말이야. 노르딕. 북소장 스웨덴에서 돌아왔으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패턴 받느냐. 러그형, 폴더형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요. 액세스몰에서 케미하우스 반려동물 매트를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조중동을 봤고요. 네, 한결의 경향을 보겠습니다. 같이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경향신문은 이제 나라 되찾은 날 국민 가르는 대통령 경축사라는 기사를 냈는데. 셉니다. 네, 이거 하나로 다 경향의 입장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좋은 문장이라고 배우죠, 대학교에서. 압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그간 밝혀온 역사관과 국가관, 안보관의 확장 종합판으로 풀이된다. 자유를 핵심 가치로 두되 뚜렷한 피하 구분, 선명한 대결적 인식이 강화됐다. 반국가 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 등 한국 정치사에서 색깔론과 엮여 악용되어 온 용어들이 되살아났다. 그 되살아났다가 이번 정권의 키워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에는 없는데 한경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경은 한국 경제가 아닙니다. 네, 한결의 경향입니다.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보통 광복절 경축사는 굉장히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핵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 넣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궁피판 북한이라면서 체제를 딱 비교를 했죠. 굉장히 적대적인 대북관을 내세웠다. 이게 광복절 경축사에 맞느냐라는 비판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궁피판인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사의 반응 취재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좀 의외였어요. 보수 언론에서. 아, 그렇죠? 네. 헬법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종합이면. 그 백신 불안론 터뜨릴 때는 어디서 그렇게 잘 주워왔는지 오만 헛소리하는 사람들 다 인터뷰하더니. 최소한 이들이 이런 헛소리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라도 넣지 않나요? 그런데 아예 없더라고요. 민주당 반응만 있고. 그리고 그건 데스크 오더죠. 그렇습니다. 아, 뭐 귀찮게 거 바꿀라가. 너 하고 싶은 말 해. 그래서 거기도 자원이 별로 없을 텐데. 인적 자원이. 그래서 한겨레는 광복절 경축사 만나 일본앤 파트너 시민사회인 선전포고 경향이라면서 노동계랑 시민단체들 인터뷰를 했고요. 경향은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 악마화 전시독재체제에서나 나올 메시지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입니까? 네.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여기 있는 플레이어들이 경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경향신문의 저널리즘은 메이저들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아요. 그런데 되게 세네요. 온도가 낮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극적인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결하다. 예를 들어 한겨레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전통과 DNA가 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단점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고전적 민족주의에 천착하는 선배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 원래 늘 세게 화내요. 경향의 논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셉니다. 원래 경향은 감정적인 제목 같은 것도 거의 안 쓰고. 그래서 경향보다 한국일보 보면 화가 나서 미쳐버리기 직전인가 봐 이 사람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향 요새 화났습니다. 그런 변화가 또 있었군요. 제가 느낀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한겨레는 시진핑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비교하는 칼럼을 실었어요. 한겨레 21위였어요. 둘의 공통점을 나열했는데 그게 좀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공통점. 부패와의 전쟁을 내세워 대중의 인기를 모았고 반대 세력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했다. 두 번째 역사 이념 전쟁이 거칠어졌다. 세 번째 언론 통제를 강화했다.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중앙일보와 논점이 비슷하죠. 네. 그리고 둘의 길이 겹치는 이유도 썼어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기득권층이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려는 저항이 굉장히 강하고 맞습니다. 약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둘 다 침체되고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기존 대기업 혹은 그렇게도 유추합니다. 정치권에 더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회사를 다 죽이기로 했죠. 한국은 반대로 할 테지만 실제로 반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이 중국 경제 침체속에 시진핀 주석의 마오쩌둥 흉내와 반미 반간첩 공안통치가 요란해지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반공냉전 구호가 거칠어지는 것은 정치 경제의 위기와 무능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 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게 우리가 정치학 시간에 배우는 1장 1절입니다. 101입니다. 냉전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적을 천멸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놓는다는 건 내치를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경향사설은 사실 웃으려고 가져왔어요. 굉장히 다채로워가지고 사이퍼예요. 우선 파시스트 되는 법이라는 책 서평을 쓰면서 경축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책 서평인데 경축사를 언급했어요. 그냥 책 코너에 있었어요. 책 코너 안에. 그리고 전체주의 싫어하는 대통령님께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오찬호 씨가 쓰셨고요. 내용은 인권 진보 민주주의는 언제나 색깔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더 많이 받습니다. 달라진 건 어느 순간 더 가혹해졌다는 것이죠. 공격하는 쪽은 갑자기 믿는 구석이 생긴 건지 더 확신에 차서 더 강하게 난도질을 합니다. 조롱과 빈정거림의 수위도 끔찍할 정도로 높아졌죠. 그 신호탄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님의 강복절 경축사회는 도울이 찾을 수가 없네요. 설마 이런 칼럼 하나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시죠? 공산전체주의를 싫어하시니까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명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글쓰기 좋죠? 요즘은. 네. 타격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못됐다 생각한 건 이건데. 좋은 연설문, 멋진 연설문이라는 칼럼입니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가 썼고요. 진짜 좋은 연설문의 조건이 뭔가를 글쓰기 차원에서 막 쓰셨어요. 그냥 빨간 펜, 첨삭. 그렇게 써놓고 그럼 이 기준에 맞춰서 광복절 경축사를 한번 볼까? 이 전개입니다. 친구들 중에 제일 짜증나는 친구.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장면이야 자장면이라고 20년째 말하는 친구. 효과 아니라 효과야. 문두에 4번 국민 여러분을 사용해 단락 구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자꾸 맴돌고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의 접합은 맥락이 석연치 않다. 진짜 교수님의 첨삭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런 식의 문구들이 있고 마지막에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상당수 국민이 주제 설정에 의아해하거나 특정 문구 때문에 분노하게 만든다면 좋은 연설문이라고 할 수 없다. 입니다. 네. 정말 싫을 때 하는 게 첨삭이에요. 네. 맞아요. 특히나 먹물이. 그래서 제가 송혁기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을 쓰신 지 오래됐어요. 봤거든요. 제목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숙살의 계절 편하게 그림 즐기는 법 다시 돌아온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블로그인데요. 화 안 내는 사람이에요. 제목만 보면 일상으로. 무슨 이런 식물겔로한테 칼럼을 쓰라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화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의 칼럼 리스트 다 봤는데. 사실 이 정도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뭐 기사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응. 취임 이후에 이제 있었던 다른 기념사들과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네. 이전에 논란이 된 것들 3.1절 기념사를 보면은 기사 수는 비슷해요. 3월 한 달 동안 나온 기사가 1400개 기념사 키워드로 검색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광복절 경축사를 검색했을 때 지금 하루 한 달 동안 753개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딱 반토막이네요. 네. 반토막인데 근데 3월 1일과 8월 15일이잖아요. 기간이 반이에요. 네.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냥 온 언론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참고로 작년 광복절 경축사는 딱 1000개였습니다. 첫 광복절 경축사였는데. 보통 그 취임 후 첫 그게 제일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때는 막 내용이 크게 논란이 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뜯어보면 있겠습니다만. 3.1절 다시 기억해보면요. 네. 세 가지가 크게 논란이었죠. 첫 번째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네. 두 번째 식민지배 원인을 한국에 돌렸다. 아까 인용하신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최초로 일본의 파트너라고 호명을 했습니다. 파트너. 네. 그리고 이번에도 파트너라고 했죠. 무슨 미국 졸업 파티에 데려가는. 플러스 원. 인 것처럼. 프롬 파트너 같잖아요. 키스도 하고. 그런 파트너처럼 느껴져요. 자꾸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이 직후에 강제징용 문제에 합의가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주는 충격은 저희가 예방이 다 됐어요. 3월에 그것도 있었고. 기념사도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충격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753개입니다. 753개.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권국절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도 사실 광복절 경영축사 작년 거에도 있었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권국절 얘기를 더 할 만큼의 껀덕질을 주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보수 언론들 찾아보니까 중앙동화처럼 좀 그래도 둘 다 포용을 하려고 한 시도다 이렇게 평가한 게 더 많았어요. 심지어 진보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했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견설 쓰는 사람은 애가 탔던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홍범도를 북으로 보내야 되는데. 라면서 더 심하게 쓴 거예요. 그때 관심이 충분치 못했나 보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주 만에 700개를 끌어온 새로운 논쟁의 중심은 사실 일본 얘기와 권국절 얘기라기보다는 이념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당선 인사를 돌이켜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에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공산 전체주의의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으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진짜 옆에서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게 다마고치처럼 보여요. 슬픈 게 이런 예상이 있어요.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이다라는 예상. 그리고 그걸 계속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아이 톨쥬소를 외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 새로울수록 쓰면 안 된다.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 쓰는 거 처음이거든요. 윤석열 데뷔하던 당시에는요. 금태섭 같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랬어요. 새로운 정치가 등장해야 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중도 슬래시 진보 어딘가에 위치한 참신한 인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저는 얼마나 힘이 없냐면 그거 아니야라는 말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겪어보시든가. 제가 잘못한 거죠. 성인으로서. 그런데 진짜 옆에서 누가 반만에 나타나서 귓속말로 속삭이는지 캐릭터성이 점점 짙어져요. 그러니까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윤석열 대생열도 그렇고. 고통점. 저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공산전체주의라는 이 표현은 6월에 현충일 추념식에서 처음 나왔더라고요. 비카인즈 키워드 검색을 쫙 하면 달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6월에 약간 조금 나와요. 91개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없다가 8월에 확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6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국가 세력을 거의 처음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념장사가. 그리고 같이 얘기되는 게 국가정체성입니다.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선동조작 세력이 있다. 지금 익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때도 기사가 꽤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념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 수가 5월에 88개였거든요. 두 자릿수였는데. 한 달 만에 6월에 1090개로 증가했고요. 8월에 1510개입니다. 이렇게 여모 옷에 이렇게 이것저것 던져놓으면 거기 있는 존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흙탕물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판이 다 깔려 있는데. 논의 수준을 망신당할 작정을 하고 확 끌어내려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광복절 이후에 25일. 지난 25일. 지난주죠. 녹음 기준으로. 나올 때도 그렇겠군요. 지난주에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가 있었어요. 이 위원회는 참고로 대통령 직속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젠더 이념 세대 갈등을 넘겠다. 이렇게 출범을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족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빼고 다 잘라내고 자기들만 남겠다. 국민 족침위원회. 젠더? 일로 와. 밟아서 넘어가겠다. 실제로 족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날개. 이 행사에서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한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 새를 족친 거죠. 날개를 꺾었어요.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과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무엇이 진보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말이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몇 년 돼 살고 있는 건가 싶을. 저는 이게 다 너무 낯설어요. 옛날에 그 느낌이네. 이것도 아니고 책에서 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레트로가 유행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나? 그러니까요. 이건 Y2K보다 더 예전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28일 국민의힘 연차 내에서는 더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건 대본도 없이 한 발언인데. 프레스타일. 네. 프레스타일.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이념.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반이념적인 존재가 정치를 하는 게 이상하고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어떤 배울 거 다 배우고 굴러먹을 대로 굴러먹은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이념 색채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신인 정치인들을 좋아라 하죠. 그건 본인의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새끼를 색칠하고 한 자리 얻겠다. 안철수한테 달려들었던 초록색 국민의당의 인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아직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칠하고 난 자리 얻겠다. 땅따먹기 같은 거죠. 맞습니다. 처음 열렸으니까. 처음 열린 MMORPG에 지금 가입하시면 뭐 칼 더 주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죠. 하나라도 더 얻겠다. 윤석엘에 대해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 초보는 이 이념을 배워서 1년 반 만에 이렇게 무장됐습니다. 아까 국민통합위원회 얘기하셨잖아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무려 민주당 당대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무 제동도 안 걸었어요. 김한길 위원장은. 그리고 그 아까 색칠이 빨리 된 이유가 이건 제 생각인데 굉장히 약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연찬의 프리스타일에서. 진짜 그리고 맞아. 화가 났어 요즘에. 억울해 미치겠는 느낌이에요. 화가 많이 났죠. 그게 이제 1 더하기 1은 100. 이 발언 때문에 더 많이 티가 났죠. 과학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왜 자꾸 민주당은 오염수 괴단 퍼뜨리냐. 이 얘기 한 거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 싸우냐. 이러고 그리고 막 다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러니까요. 너무 그 약간 좀 응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데. 사실 여당 1박 2일 워크숍에 대통령이 그렇게 자꾸 간다는 것도 엄청 욕먹을 일인데 요즘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죠. 기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2주 만에 번져서 어디까지 왔느냐. 역사 왜곡까지 왔습니다. 지난 25일 육사가 교내에 독립전쟁 영웅 흉상 5개를 철거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5개 다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왜 철거를 하겠다고 했느냐.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의하면 육사는 공산 세력과 맞서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곳인데 여기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은 일본인은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기념해도 돼요? 전제군주국가의 영웅이 있어도 되느냐. 조선 다 부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8일 국방부가 이에 따라서 국방부와 합참 공동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형상도 철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홍범도 함 한 명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그 5개 동상 중에서 홍범도 장군만 이전하기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육사에서. 네. 사실 쫓아내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낯선 게 저도 홍범도 장군 교과서에서 저도 배웠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도전인 거예요. 이 뉴라이트들이 이것저것 찔러넣어봤을 때 35% 유지된다. 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 정말 많고 아직 조중동하고 척 안 졌고 심각하게. 그러면 당분간 이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보죠. 그랬을 때는 자유한국당 때 실패했던 경험의 상처가 회복돼요. 자유한국당 때 뉴라이트들이 기어들어가려고만 하면 온 언론이 다 성질냈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질까 봐. 계속 지기도 했고. 자유한국당이 가장 지는 중요한 이유를 뉴라이트로 꼽았어요. 저는 그때 믿지 않았어요. 뉴라이트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황교안이 잘 못했어서 그랬던 거예요. 거기 정치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력이 없었고. 여당한테 이길 만한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뉴라이트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뉴라이트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겠죠. 그래 그때 우리가 문제라더니 우리가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밀어넣는 거 계속 밀어넣어도 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괜찮아 온 걸 보니까 이번에는 이걸 밀어넣어볼까 하고 홍범도를 때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게 있었죠. Anything but 문재인. 문재인이 했던 모든 걸 싫어하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정치 세력을 완전히 누르는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때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도 뒤집을 수 있어요. 지금 원자력을 다시 키우고. 아예 태양광 사업을 전체를 다 카르텔로 보잖아요. 기업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Anything but 문재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홍범도도 마찬가지죠. 홍범도 장군 송환 사실상 행사였죠. 엄청나게 긴 비행거리에. 그 행사가 일단 보수론이 많이 안 다뤘고 그렇게 준비한 것만큼 셀링이 되지는 않았어요. 되게 봄은 감동스럽긴 한데. 실제로 짤로는 꽤 돌았었는데 언론은 안 달았었죠. 네. 오히려 커뮤니티에 더 많이 돌았었어요. 맞아요. 청와대가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진웅 배우 가서 일부러. 그런데 그 장면을 뒤집고 싶어 한 거죠. 우리 이제까지 다른 거 많이 밀어넣어 봤는데 진짜 집으로 안 떨어졌어. 그럼 이제 독립전쟁 영웅들을 한번 때려보자. 빨갱이라는 이유로. 이 시도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다음 시도들이 준비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어떤 시도들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87체제 전체의 부정이죠. 지금은 헌법 부정이잖아요. 민주화운동 이후 세대에 대한 전체 부정이 돼요. 그게 완전히 부정되면 대한민국은 일당체제가 되거든요. 그리로 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렇다고 하겠죠. 사실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과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내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아까 오찬호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집권 1년 차에 계속 뿌렸던 김대중이 했던 말이라는 디셉션은 드디어 제대로 된 본 모습을 보여주겠죠. 김대중까지는 부정해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부정해야 돼요. 이 정당은. 그래야 이승만 세계관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건 일본이에요. 그럼 그걸 다 하면서 도덕적으로 꿇릴 게 하나도 없겠네요. 박근혜도 못했던 말들이에요. 분위기가 안 됐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물어 익었다고 되게 희망에 차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가고 있는 그림이군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에 한일 협정을 다시 실드를 칠 것이고요. 이승만 복원이 끝나면 박근혜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두환 노태우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땅에 털어뜨릴 방법이 있겠죠. 준비된 게 많아요. 첫 장이에요, 이건. 제가 아까 도덕적으로 꿇릴 게 없겠네요라고 한 게 그 세계관이 완성이 되면 지금 가장 먼 걸 꿇리는 게 도덕자본이잖아요, 그 세력이. 그런데 그걸 탈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있겠죠. 한 방에 탈취할 수 있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계속 발에 걸리는 게 이 정부의 행정부로서의 무능 때문에 이 이념 싸움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관여층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리스크가 있죠. 다시 홍범도로 돌아오세요. 평가가 냉전시대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1962년에요. 박정희 정부에서 권국훈장을 수여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유해봉환에 시도를 해서 30년간 딜한 거예요. 네. 30년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홍범도함 아까 변경 검토한다고 한 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명명한 거예요. 이렇게 공적들을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계속 인정을 해왔었는데 일부 세력은 물론 해왔죠. 윤서인 씨 같은 분들이. 네. 지금 윤서인이 하던 얘기 지금 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공적은 인정을 하는데 소련 공산당에서 활동을 했고 자유시 참변과 관련이 됐으며 그리고 봉호동 천산리 전투에서 빨치산으로 참가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입장문에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역사적인 거를 여기서 다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게 그래서 아까 짧게 최대한 정리하려고 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국방부 출입 기자단이 이걸 다 요목조목 반박을 잘 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들 국방부 기자단이 다 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국방부에서 마지막에 끼워나온 게 일각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이념전쟁과 친일 행각으로 부추겨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들켜서 유감이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렇죠. 네. 아니 처음에 이전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자기들이 밝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되니까 아니 그냥 자리만 옮기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만 옮겨도 되는 이유가 다 역사 왜곡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이걸 이제 숨기고 숨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친원식 의원이 초를 치고 있죠. 파멸을 해야 된다고 막 소리하면서 장군이 잘못 늙으면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좀 덜어 있긴 있습니다. 넌 씨는. 저는 좀 그래서 저는 어떤 게 특이했냐면 저도 이제 국방부 기자단들 중에 계신 분하고 이제 거기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곳 계속 출입하는 전문 기자들은 유착됩니다. 유명한 국방 관련 기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사석에서 나중에 하청받는 군수업체 사장할 거라고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기자가 이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류의 민간적 전관예우 같은 걸 받으려 드는 기자들이 꽤 많죠. 국방부 기자들도 많이 그러고 실제로 한 곳 계속 출입하는 기자들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 거기 밥 먹고 거기 술 얻어 먹어요. 그래서 보통은 센 말 못해요. 잘. 근데 이번은 너무 많이 때리더라고요.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일변 한심한 기자들이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워딩이 너무 인식이 저급하고 맞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면전에서요. SBS 기자도 제가 아까 앞에 했던 얘기 했었어요.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홍범도 장군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거의 뭐 강의를 해주시던데 그런데 조중동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가 이제 남는 질문은 그렇죠. 그럼 대체 누가 추진했냐? 왜? 누가 왜? 누가 왜? 하나씩 넣어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대통령 7에서는 이번 일이 국반부와 보험부가 출신한 거고 대통령이랑 무관하다고 꼬리를 잘랐어요. 이 얘기 윤석열 이번 정권 들어서 되게 많이 하죠. 양평고속도로에 원희룡만 불태우듯이 그러니까요. 행정부가 어느 부서가 하는 거지 대통령이랑 무관하다. 대통령이 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박민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박민식을 정해준 건 윤석열입니다. 어느 누가 검사도로 보험부 장관하래요. 그런데 29일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국정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이 사안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고 누군가가 이걸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언론사별 분위기 중 하나인데 최근에 잠시 순치되는 듯 하더니 CBS와 머투 계열들이 골탕 잘 먹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노컷뉴스일 것 같은데 노컷뉴스가? 네. 저는 CBS가 저렇게 전투력이 있는 언론사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두환의 찬탈 때 애기였기 때문에 그때 제일 셌던 언론사가 CBS였다고 하는데 세상 무섭습니다. CBS 요새. 제목이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사 지우기 뉴라이트가 돌아왔다입니다. 통일부 장관부터 진화위원장 EBS 이사 후보로 이번에 임명된 강규형 국가기론관리위원장까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싹 나열했어요. 맞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거 짚어드린 거 있는데 물론 이건 취재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갈 때였나요? 언제였습니까? 전용기에 기자 딱 두 명하고만 비공개로 환담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 하나는 동아일보 하나는 녹화 뉴스 CBS 기자였는데 그 CBS 기자는 배우자가 검사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치랑 상관없는 문화부 쪽이었다가 갑자기 정치부로 들어오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돼서 내부에서 이걸로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보도국 내에 무슨 백래시가 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내부 싸움이 있잖아요. 저 딴 애가 저게 돼? 문화부에서? 대통령 누구야 나와. 널 때리겠다. 물론 또 디테일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더라. 카더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경민 요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꿈에서 봤다. 꿈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국무위에서 국정철학을 내세우며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했다는 말 여기서 국정철학이라는 거는 앞서 말한 그 육사 정체성과 연결이 되죠. 공산주의와 싸워야 한다. 네. 그런데 육사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2년에 국방백서가 갱신이 됐잖아요. 거기도 적은 북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보훈의 달에도 공산국가 사람들이 왔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멸공의 횃불 노래를 개사를 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주적이면 삼성부터 족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삼성은 지금 공산주의에 돈을 얼마를 갖다 주고 있는데 공산주의도 삼성한테 돈 많이 줘요. 그렇죠. 미국에도 공산당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빼고 엠간에서는 있죠. 그렇죠. 공산당 삼성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그럼요. 공산당 갤럭시 안 쓰냐? 램 없냐 너네 컴퓨터는? 네. 아무튼 그런데 대통령과 육사는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명이다라고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의외로 보수 언론이 저한테는 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공산전체주의 저격을 할 때 이게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홍범도 동상 이전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노컷뉴스 기사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그 코어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반면 세계관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봐도 전략이 아니고 너무 진심 오브 진심 가세요. 이제는. 열정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 그 알실에서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뭐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배운 거라고 이제 그 세계관을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매니아는 첫 해에 제일 열정적이에요. 뭐랄까 인생 최초로 의지와 이념이 생긴 사람 같아요. 그런 질문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가정이긴 한데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틀어지지 않고 만약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했다면 어떤 모습일까? 다르죠. 실제로 검사 출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든 늦가하기가 무섭다. 음 거죠. 네. 네. 아무튼 처음에 반국과 세력 저격할 때까지만 해도 한겨레 경향에서도 이거 다 결집 위한 거다. 표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 세계관 자체가 극우인 것 같다. 극우 유튜버 같은 게 아니라 극우 유튜버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좀 더 발전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는 표를 늘리지 못하니까. 네.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홍범도 동상 철거까지 오니까 여당 내에서도 메카시즘이라는 비판이 이제 나와요. 사실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이런 굳은 일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헬마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개하는 음악 있잖아요. 약간 똥통에 손을 넣는다는 내용이었나? 네. 그거 같은데. 대통령은 점잖은 척하고 이런 굳은 일은 밑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원래. 마오쩌뚱도 이러진 않았어요. 누군가는 똥통에 손을 넣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맞아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누구냐. 그 메카시즘 비판을 여당 내에서도 한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뻔합니다. 친일 매국에 대해서는 눈 감고 종북 좌익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이력까지 끄집어내 매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념 편향이고 이념 과잉이라고 말했어요. 역시 여당 특 공천을 못 받으면 맞는 말을 한다. 혹은 경선 때 서로에 대해 맞는 말을 한다. 등등이 있죠. 맞아요. 제가 아까 계속 낯설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2019년부터였나요?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붙고 수출을 안 한다고 하고 그런 게 저는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무역 분쟁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나는 되게 이제 냉전 다 끝나고 모두가 평화로운 서치올림픽이 있는 나라에 사는 줄 알았는데. 권재지터 입장에서 냉전이라는 거는 없죠. 뭐랄까 임진왜랑 같은 느낌이겠군요. 네. 그렇죠. 저는 냉전 없고 일본 대중문화 반입군지 이런 거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도 냉전 시대를 철든 사람, 그러니까 인식이 생긴 나보다 살아온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저한테 냉전이 되게 행사한 건 뭐냐면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더 와닿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뭐 집에 어렸을 때 평화로운 지구촌 이러면서 각 나라의 문화 소개하는 러시아 편, 중국 편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동화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더 이상 나쁜 놈들이 러시아 억양을 쓰지 않던 세대.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반공교육 안 했었어요? 그걸 왜 해요? 나 때만 하더라도 하긴 했었는데. 이 차이예요? 반공교육. 아 저 그게 기억나요.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 치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놀고 있는 고3들을 어떻게든 뭔가 고1, 고2들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상한 강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저희는 기숙사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이제 학교가 대구에 있었으니까 제 인생 처음으로 약간 반공교육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 외부 강사를 뭐 약간 현대 뭐 있지? 보훈, 안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는 시민단체 분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평소에는 예비군 강연 다녀요. 네. 와서 뭔가. 퇴학한 준장들. 네. 와서 강연을 하면서 영상을 딱 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다. 이런 게 틀면서 박정희를 너무 저평가한다. 여자애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백발의 강사분이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시 보는 기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딴 책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보니까 나는 고3 때 국정원 견학을 갔었어요. 헐. 23년에 크리스토퍼 논란이 굳이 오펜하이머 같은 영화를 왜 내고 싶어 했는지 알려주죠. 냉전시대 대리체험. 파시즘 대리체험.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우리 대통령은 오펜하이머 보면 부들부들 떨 것 같아요. 이해 안 돼서? 저런 빨갱이가 막 이러면서 오펜하이머 저런 빨갱이가 막 그런 이미지예요. 지금 저한테 대통령은. 그건 뭐 핵짱. 핵짱. 경안과 한겨레가 세계관을 의심하는 단계로 전 넘어갔다고 표현하는데 왜 이게 한 단계 넘어간 거냐면 정치일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할 것 같으면 군소정당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보통은 진보정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코어를 결집하는 것과 코어를 강하게 하는 건 정반대에 있어요. 코어를 강하게 한다는 건 이념색체를 보통 강하게 할 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강하게 된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지지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념색으로 결계를 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좁히고 나가는 문을 늘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만 남깁니다. 코어에 뭐랄까 순수성을 강화시키면서 탈락자가 더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정당이 많이 보여주던 실패의 원인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남기겠다. 그게 오히려 더 큰 힘을 줄 것이다. 분열로 가지 않고요. 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소수정의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도 이해해서 우리를 다시 지지하겠지. 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작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코어에 수수성을 높이잖아요. 탈락자들을 탈락시키고. 근데 요즘 시대의 특징이죠. 목소리는 더 커져요. 그렇죠.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발견했는데 여기도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아 네. 저희가 스튜디오를 파란색으로 색칠하니까 드래곤이 빨간색을 좀 총가해야겠다고 두 개를 갖다 놨어요. 레닌하고 체계바라를 갖다 놨어요. 여기도 빨간색. 충전기도 빨간색이에요. 우리 다 파란색인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없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을 타고 있었어요. 캐딜락을 타고 있었죠 둘이. 분리됐군요. 순수성을 찾았군요. 그렇죠. 김구의 세계관 혹은 임정의 세계관. 임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한심한 곳이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임정이 하고 싶었던 어떤 로망을 대한민국은 넘겨받았다고 헌법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려받자면 참여정부의 고민은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표현되죠. 주적 개념을 삭제하죠. 이 주적이라는 단어가 다시 돌아오는 게 색깔론 돌아온다고 욕먹을까 봐 겁나니까 이명박근의 시대에는 적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꿉니다. 한 6년 동안 주적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주적 개념 없을 때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간부들이 되게 많이 말했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생겼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주는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국방백서 발간을 하던 때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전체는 아니었다고요. 그건 정말 냉전이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공산주의는 위협이 아니니까요. 순수성의 과시이죠. 이거는 조직과 지지세를 줄이겠다는 의지예요. 조직과 지지세를 언제 줄이고 싶어할까 정치인은? 속 좁아질 때, 마음 아플 때, 마음 약해질 때 지지자만 남기고 싶어요. 마음 아플 때 10대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 바꾸잖아요. 이제 내 사람만 챙긴다라고. 맞아요. 사랑을 몰라서 순열주의가 된 볼드모트 같은. 그는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알아요? 레고에 유일하게 코 있는 게 볼드모트다. 마음이 아파서 챙겨준 거예요? 왜냐하면 콧구멍이 표현이 돼야 볼드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가 있다. 레고 중에 유일하게 코 있는 존재. 아무튼 볼드모트 얘기가 아니라. 볼드모트가 겪는 마음의 병을 겪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은. 화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아파트 살고. 물론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의 관료제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쓸모없는 인재들이다라는 문제의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때 이후로 계속해서 엘리트였고 가장 위에서 놀아도 다들 우러러보기만 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한 사람이 정치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관료들 중에서는. 그중에 또 제일 거리가 먼 사람들이 검찰이고. 갈등은 내가 해결한다라고 한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을 정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정의라고 평생 믿고 나랏돈을 영수증 없이 써도 된다고 믿는. 또 욕먹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욕먹으면 잡아넣을 권력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거기서 정치인이 나온 게 이 상황을 예견시켜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편을 가를 때 저라도 방금 검찰에서 튀어나온 엘리트 출신이면 뉴라이트들이 가장 달달했을 것 같아요. 쉽게 빨아주고. 누구 때리면 될지 알려주고. 신냉전 시대가 아니에요. 구냉전 시대예요. 안 돼요. 타임머신 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니 지금 이게 패스트가 위협하고 위험하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근데 정치가 이렇게 한 50년 훨씬 넘게죠. 얼마나 전이죠? 70년? 네. 70년 전 돌아왔으면 기후위기도 그 정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극도 그때 수준으로 좀 얼게 해주고. 집값도? 네. 이게 강가에 가서 컵을 담그고 마시던.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너무 불리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여증의 정치 클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상하게 우리는 9월 첫 주에 광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상 오늘 건조에디터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죠. 네. XSFM 광복회장 손희상 선생님과. 근데 약간 성함도 되게 광복회장 같잖아요. 그게 호여도 그럴 것이고. 손 선생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증의 정치 클럽과 함께 불러갑니다. 금요일 순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고마워. Música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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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